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요즘에 이 세간의 화두, 바로 BMW 7 시리즈 할인이 어마무지하다는 겁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벤스 S 클래스 전문가에서 어떻게 제가 이번에 7 시리즈 전문가로 탈바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이 무려 어마무지합니다. 제가 상세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쪽이 보시면 번호판이 파라시죠? 이게 바로 이 전기차 I7입니다. 차량 가격이 2억 1,380만원인데 기본 할인을 무려 3,500만원. 법인 구매 시 7%, 재구매 428만원, 트레이딩 하면 3%에서 5% 이게 또 1,069만원, 6개월 지휘분비 800만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바우처 바우처가 뭐냐면 전기충전을 3년 동안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만약에 이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2억 1,000만원짜리 전기차를 1억 4,000만원대에 사는데 여기서 6개월 지원금 800만원하고 이 트레이딩은 사실상 할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상세히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바로 740i입니다. 740i 이 모델도 지금 할인율 옆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BMW 요즘에 잔한의 화제입니다. 자그마치 자동차 제네시스 값 한 대를 깎아줍니다. 그럼 i7을 한번 보겠습니다. i7은 아시겠지만 544마력에 75토크의 완전한 괴물 몬스터입니다. 지금 i7 같은 경우 차량가격이 2억 1,380만원이죠. 여기서 기본 할인이 지금 엄청납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 법인 플립 법인이 구매를 하실 때는 7% 1,497만원 할인을 더해줍니다. 재구매 내가 BMW를 옛날에 산적 있다. 아니면 중고차로서 갖고 있다. 그럼 1% 해서 2%를 받습니다. 그럼 428만원.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3%에서 5%인데 제가 앞전 영상에 나간 거 있으니까 이거 지금 잠깐 참고하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BMW 7시리즈를 구매할 때 보면 9차를 신차로 구매한 경우 연식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구형 모델을 갖고 있는데 신차로 연식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위라고 돼있죠? 1위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3% 거의 받는 것이고 이제 5% 받는 게 뭐냐고 보시면 됩니다. 5%는 전략차종 2라고 돼있습니다. 전략차종 2. S클래스. 그러니까 내가 S클래스를 트레이딩을 할 때는 5% 받는 거에요. 5% 트레이딩은 그래서 이 할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MW에서 지원해주는 게 6개월 리스료 6개월어치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200만원 그래서 800만원 이것도 역시 지원해주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미끼 상품이라 그냥 일반 정상적인 우리 카카오토 리스로 하시는 게 금액은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쌉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바우처를 줍니다. 이 카드를 주는 거예요. 카드인데 3년 동안에 내가 이 전기차를 무제한 완속이든 급속이든 무제한으로 충전한 충전 카드 3년치를 줍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3년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또한 차를 구매한 이후에는 벤티지 코인이라는 걸 해서 그걸 또 4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i7 전기차는 이런데 그럼 740i 할인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린까지 기준, 출고 기준으로 했을 때 740i 기본 할인은 2500에서 2700을 보시면 되는데 비인기 색상 마이너스 옵션 들어간 것은 27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버빈이, 버빈이 차를 구매한다면 4%입니다. 또 재구매, BMW 내가 새 차를 구매한 적은 2% 2% 잡을게요. 그래서 351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3%에서 5%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BMW 파이낸셜을 이용하면 내가 리스로 할 경우에요. 리스로 하시게 되면 매월 100만원씩 6개월을 지원을 해줘요. 구매처 나가고 있으면 쫙 전화 주시면 허프로가 바로 이 서초동에서 이 평생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테의 총관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